안녕하세요 성냥입니다. 오늘은 이렇게 우유에 말아먹어 볼게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먼저 빠다코코넛 미쯔 오레오 초코송이 계란과자 계란과자 깨잘먹겠습니다 맛있습니다 스파이크 단단한 식감이 더 좋아요 소스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미쳤어요. 진짜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아삭아삭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언제 이렇게 먹어보겠어요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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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너무 맛있고 맛있게 먹으면 좋겠어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옹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우유 미쳤어요 우유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와 이거 하나 남긴 했는데 저 솔직히 이건 좀 맛이 없어요 아 근데 아 맛있네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